안녕하세요 운동 크리에이터 심흐뜸입니다 추성훈 선배 100이면 100 모든 분들이 추성훈이 이기겠다고 예상을 하실 거예요 피지컬 대결이 아니라 서지컬 대결이기 때문에 일단 덤벼보겠습니다 심흐뜸 그 사람도 다른 톤에서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훨씬 잘하고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든어택 체육관에 오신 추성훈 심흐뜸님 환영합니다 아주 특별한 피지컬 대결인 서지컬 배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히 덤벨 그릇이 되지 않지만 서지컬 대결이기 때문에 활만하지 않을까? 확실히 제가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결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점프력 배틀입니다 바닥에서 튕겨오르는 신축성은 제가 좀 더 가벼우니까 뛰어난 부분도 있지 않을까? 아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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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뛸 때는 반드시 보호와 함께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체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높습니다 아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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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. 다음 게임은 제가 이길 거니까 방심하지 마세요. 역시 추성훈이라는 사람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. 두 번째는 고스트 스텝 배틀입니다. 서던어택에는 타인에게 자신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 빠른 이동 방법인 보탭이 있습니다. 제가 뭐 뛰는 거는 자신이 있긴 있지만 소리는 안 낸다고 하는 거? 저한테 조금 불리하는 거 아니게요? 러닝머신을 뛰는데 가령을 들고 뛰라는 거죠? 지금부터 조용히 뛰어볼게요. 러닝머신의 반응은 이게 조용히 뛰는 게 가능한 거예요? 친구 끝님이 승리하셨습니다. 추석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. 내가 친구야 됐어?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. 제가 이기고 말았네요. 다이어트를 조금 하시는 게 둘 중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인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배틀이 남아있습니다. 더 생동감 있게 녹음을 완수해주시는 분께 승리가 돌아가며 앞서 배틀보다 가장 많은 점수가 걸려있는 배틀이니 집중해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내기할까? 수류탄 투자! 적을 제거했어요. 숨지 말고 돌침! 벌써 끝나다니... 으악! 아... 내가 만만한가? 정신 차려요. 그런 식으로는 이기지 못해요. 잠시만 조용히 해주실래요? 파인드 홀! 고고! 운동보다 더 힘드네? 좋았어. 최고야. 안녕하세요, 서둘러 여러분. 서둔에서 제 캐릭터가 추성은 선배님을 이길 수 있을지는 여러분께 달려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, 추성은입니다. 제 캐릭터가 얼마나 센지 궁금하다면 서둔 오태에서 확인하세요. 그럼 서둔에서 만나요. 서둔에서 만나요. 서둔에서 만나요. 서둔에서 만나요. 해 racing. 서둔에서 만나요.